언제들 하십니까? 이번 시간은 109페이지의 문제 17번이죠. 여기서부터가 효율적 시장 이론에 대한 내용이죠. 지난 시간에는 주택시장 분석에 대해서 주거 분리와 여과 가정 등을 중심으로 해서 정리를 해보셨고요. 17번의 문제를 보셨을 때 옳은 것을 구하라고 했어요. 그런데 거기 5번 질문부터 보시면 중강성 효율적 시장은 새로운 정보가 공표되는 즉시 가격에 반영되는 시장이다. 이유는 맞는 표현이에요. 그런데 공표된 자료를 토대로 투자 분석을 하면 초과인을 얻기가 쉽다고 해서 틀린 거죠. 여기는 시장에 공개된 정보 있죠. 이거를 가지고는 정상 이웃만 얻을 수 있는 시장. 대신에 공개되지 않는 정보 있죠. 이거를 활용하면 초과인을 얻을 수 있는 시장이 중강성이죠. 4번에 보게 되면 과거의 정보를 가지고 투자 분석을 하는 것을 기술적 분석이라는 얘기죠. 그러면 약성에서도 역시 마찬가지죠. 이것도 과거의 정보를 토대로 분석을 해서 투자하면 정상 이웃만 얻을 수 있다. 이런 표현이죠. 어떠한 형태의 효율적 시장이 시장에 존재하는가는 나라마다 서로 틀리죠. 대부분 선진국일수록 정보가 많이 오픈이 되어 있으니까 강성에 가깝다고 할 수 있고요. 후진국일수록 정보가 상당히 제한적이고 소수만 정보를 독점하기 때문에 거기는 주로 약성의 형태가 나타난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다음에 강성 효율적 시장에서는 모든 정보가 반영이 되어 있죠. 그러니까 강성에서는 잘해야 얻을 수 있는 게 정상 이웃이죠. 초과 이웃은 기대할 수가 없죠. 그래서 답은 1번이죠. 그래서 새로운 정보를 얼마나 지체 없이 가치에 반영하는가. 이걸 시장의 효율성이라는 거죠. 그리고 정보가 지체 없이 가치에 반영되는 시장을 우리가 효율적 시장이다. 그래서 부동산 시장도 공개된 정보까지는 가치에 바로 반영이 되기 때문에 효율적 시장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17번의 답은 1번이고요. 그다음에 18번에 보시게 되면 효율적 시장에 관한 다음 설명 중에서 가장 옳은 것을 물어봤어요. 1번에 보시면 완전한 의미의 효율적 시장은요. 약성이 아니라 강성을 나타내죠. 그죠? 그다음에 약성은 중강성을 포함하는 개념이니까 틀린 거죠. 약성을 포함하고 있는 게 그게 중강성이죠. 얘네들을 다 내포하고 있는 게 그게 강성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강성 효율적 시장이라도 공개된 정보 외에 미공개 정보까지 가격에 반영되는 건 아니다니까 틀린 거죠. 강성은 공표된 정보든 공개되지 않는 정보든 다 반영이 돼 있죠. 그다음에 5번에 약성에서는 기술적인 분석을 잘하면 초과인은 얻을 수 있니까 틀린 거죠. 약성에서는 기술적인 분석을 통해서 정상 이유만 획득할 수 있는 시장이죠. 그래서 답은 4번이죠. 강성은 모든 정보가 다 가치에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정보를 이용하더라도 초과 수익은 얻을 수 없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답은 4번. 그다음에 이 19번 문제가 작년에 시험에서 언급이 된 건데요. 세 가지 효율적 시장의 유형과 관련된 내용이다. 시장별 해당되는 내용을 보기에서 모두 찾아서 옳게 짝지어진 거. 그러면 처음에 나오는 게 약성이라는 얘기죠. 약성은 과거의 정보를 분석해도 초과인을 얻을 수 없다. 그러니까 기억이 들어가겠죠. 그런데 중강성이 들어가 있을 때 B가 중강성이라고 돼 있죠. 현재 시점에서 바로 공폐된 정보를 분석해도 초과인을 얻을 수 없다. 그런데 중강성은 약성을 내포하고 있으니까 기억하고 니은에 대한 게 다 들어가겠죠. 그다음에 C의 강성이라고 돼 있을 때 마지막에 아직 공폐되지 않는 정보를 분석해도 초과인을 얻을 수 없다. 그러면 강성은 다 반영돼 있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답이 2번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착각을 유도하기 위해서 1번에 기역, 니은, 디귿 순으로 해가지고 착각을 유도한 거죠. 딱 요것만 딱 했을 때. 그런데 여기서 표현은 중강성은 약성을 내포하고 있고 강성은 모든 거를 다 내포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답이 2번이 되는 거. 그러니까 출제자들이 문제를 낼 때는요. 그 양반들의 입장에서는 내용을 어렵게 해서 오답을 유도하기보다는 실수와 착각을 유도하는 거. 그런 거를 조심하시는 게 필요하죠. 그 다음에 이제 20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부동산 시장의 효율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1번에 보시면 약성은 현재 시장 가치가 과거의 추세를 충분히 반영하고 있죠. 약성은 과거의 정보. 중강성은 어떤 새로운 정보가 공폐되는 즉시 가치에 반영이 되죠. 현재의 정보는 바로 반영이 되는 시장. 강성은 공폐된 것이건 공폐되지 않은 것이건 모든 정보가 다 반영돼 있는 시장이고요. 그 다음에 5번에 보면 부동산 시장의 제약 조건을 극복하는 데 소요되는 거래 비용이 타 시장보다 부동산 시장을 더 비효율적으로 만들어주죠. 그래서 통상적으로 주식 시장보다는 부동산 시장의 효율성이 조금 떨어지는 걸로 새로운 정보가 주어지게 되면 주식의 시장에서는 주가에 바로 반영해 주는데 부동산은 지역성과 개별성이 있기 때문에 그게 가치에 반영되는 속도가 조금 느리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런 얘기고요. 그래서 여기서 옳지 않은 것은 4번이죠. 부동산 시장은 주식 시장이나 일반 상품 시장보다 불안전하고 비효율적이니까 할당 효율적일 수 없다 그러면 틀리죠. 부동산 시장도 불안전한 시장이니까 초과인이라는 게 존재하죠. 그런데 이 초과인을 획득하기 위해서 지불해야 되는 정보 비용이 있죠. 이 두 개의 크기가 같아지면 결국 정상 이윤만 얻을 수 있는 시장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옛날에는 그냥 간단하게 막갈리 한 잔에 그냥 이런저런 정보가 막 발설이 됐다 그러면 지금은 안 그렇죠. 자기가 제시하는 정보의 가치를 분명히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정보의 가치에 대한 대가가 주어지지 않으면 정보가 유출이 안 된다고 봐야겠죠. 그래서 부동산 시장은 미리 알려지지 않는 그런 정보를 입수할 수 있으면 초과인 얻을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20번의 답은 4번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21번에 대한 문제하고요. 22번이 계산 문제에 대한 부분인데요. 자주 인용이 되는 건 아닌데요. 기본 푸는 형식에 대한 것 정도 숙지하시면 될 거예요. 자 21번에 물어봤을 때요. 개발 정보의 현재 가치가 얼마냐 라고 물어봤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 정보의 현재 가치를 구하려고 그러면요. 정보가 불확실한 상태하고요. 정보가 확실한 상태를 감안하시면 되는데 불확실할 때는 1 플러스 요구 수익률 분에 그러니까 불확실하다는 얘기는요. 특정한 조건이 충족이 될 수도 있고 또는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 조건이죠. 그래서 여기는 기대 수익이라는 게 두 가지가 제시가 돼요. 그런데 정보가 확실한 경우 있죠. 이때는 기대 수익이 하나만 존재하죠. 하나의 조건만 충족이 되니까 그렇죠. 그러면 조건 안에서 여러분들이 보시면 기업 도시로 개발 가능성이 있는 지역에 일단의 토지가 있는데 1년 후의 토지 가격은 기업 도시로 개발이 되면 6천이래요. 그리고 개발되지 않을 때는 4천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더라. 요구 수익률은 20%고 기업 도시로의 개발 가능성은 40%래요. 그러면 불확실할 때죠. 확률이 몇 프로냐면 40%일 때. 그죠. 그래서 요구 수익률은 20%라고 했을 때 100분의 20이니까 0.2가 되겠죠. 그러면 6천이 될 수 있는 확률이 40%래요. 그러면 개발되지 않을 가능성은 60%가 되겠죠. 전체가 100이니까. 그러면 6천에 40%면 4,6이 2,400이죠. 4천에 60%면 역시 2,400이죠. 그러면 두 개를 더한다는 얘기는 얼마가 되냐면 4,800이 되겠죠. 이거를 1.2로 이렇게 할인하게 되면 4,000이죠. 그러니까 불확실한 상태에서의 이 토지의 가치는 4,000의 가치가 있다 이런 얘기죠. 그런데 100% 들어선다. 확실하다는 얘기죠. 그러면 100%일 때는 두 개의 조건 중에서 하나만 성립되는 거죠. 100% 들어선다는 거니까. 그러면 얘는 그대로 1 플러스 0.2가 되겠고요. 그냥 6천이 되는 거죠. 그죠. 곱하기 1이니까. 그러니까 6천을 1.2로 안 오면 얘가 5천 나오겠죠. 그러면 5천에서 4천을 빼면 남는 게 천만 원이죠. 그래서 정보의 가치는 천만 원. 그래서 답이 2번이 되겠죠. 그러니까 갖다가 대입하는 요령만 하시면 푸실 수 있는 문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러면 22번 문제도 다시 한번 살펴보시게 되면 같은 거죠. 22번에 대한 것도. 자, 22번 문제를 보시면 복합 쇼핑몰 개발 사업이 진행된다는 정보가 있다. 다음과 같이 주어진 조건에서 합리적인 투자자가 지불할 수 있는 이 정보의 현재 가치를 물어봤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정보의 현재 가치는 확실한 가치에서 불확실한 가치를 빼면 되겠죠. 그런데 2년 후라고 얘기했어요. 가능성은 50%. 그죠. 아까 문제는 40%인데 여기는 50%라는 얘기죠. 그럴 때 이거 승인은 몇 프로냐면 10%예요. 100분의 10이니까 0.1인데 여기서 유념하실 점은 2년 후라는 거죠. 그쵸. 그러면 1 플러스 1.1을 두 번 곱하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얘가 1.1이 아니라 1.1로 할인하라는 얘기죠. 그럴 때 개발이 되면은 이 가격은 6억 5백만 원이 된다는 얘기죠. 그죠. 이게 될 수 있는 확률이 50%. 개발되지 않으면은 3억 250이란 얘기죠. 그죠. 이게 50%. 이거를 이제 우리가 계산할 때 6억 5백만 원의 절반이면은 그게 3억 250이죠. 그죠. 3억 250의 절반을 우리가 계산하게 되면 1억 5천 125만 원이 나오겠죠. 이렇게. 그러면 얘네 둘을 더하면 되겠죠. 더한 게 우리가 보면은 4억 5천 3백 75만 원 이렇게 나오겠죠. 얘네 둘을 더하면 이거를 1.2일로 할인하시는 거죠. 그러면 3억 7천 5백이 나오죠. 그러면 절반일 때는 3억 7천 5백의 가치를 갖고 있는데 100% 들어선다는 얘기죠. 100% 들어서면 조건 하나밖에 없잖아요. 얘를 1.2일로 할인하시면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5억이 나오죠. 그러면 확실할 때 5억. 불확실할 때 3억 7천 5백. 그러니까 이거 두 개를 빼면 되겠죠. 그러니까 정부의 현재 가치는 5번에 1억 2천 5백만 원이 되겠죠. 그래서 답이 5번. 그러니까 여기서 유념하실 점은 확률에 대한 거 알아두시고 몇 년 후라는 걸 확인하시고 이거 숙률의 크기. 이거는 주의깊게 살펴보시고 이 수치는 다 준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배열을 한 상태에서 계산기를 쓰는 거는 한 번, 두 번 이 정도만 쓰면 되고요. 나머지 대입하는 거는 우리가 연습이 충분히 되면 가능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문제집에서 연습하고 또 끝나는 건 아니고요. 나중에 우리가 모의고사 문제를 다룰 때도 또 한 번 다뤄보시게 될 거예요. 그때는 또 한 번 도전해서 풀어보신다는 얘기죠. 그래서 댁에서도 이렇게 한 번씩은 식을 만들어서 대입하는 거를 직접 해보셔야 돼요. 눈으로 보는 거는 절대로 실력이 안 늘어요. 그렇죠. 저희랑 같이 풀면 저희가 다 알아서 대입을 다 해주잖아요. 그렇죠. 보면 되게 쉬워 보일 것 같거든요. 그런데 막상 내가 해보면 쉽지 않다라는 것은 눈으로 봐서 간단한 것 같은데 막상 선생이 누군가 이렇게 대입을 안 해주면 이걸 내가 하기가 힘든 거예요. 그래서 어렵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본인이 직접 식을 이렇게 해서 이렇게 대입하고 이렇게 계산해서 도출하는 거라는 것을 숙달이 되니까 연습을 해봐야 되죠. 아무것도 안 했는데 내가 보면은 내가 그냥 축축축해서 답을 대입하거나 그런 거는 없다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학생분들이 계산 문제에 대해서 부담을 느끼고요. 계산 문제를 버리자니 또 찝찝하고 그렇다고 해서 한 반만 맞으면 좋겠는데 그 반은 그냥 맞게 되겠냐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렇게 나와서 내가 할 수 있는 것 정도는 훈련이 좀 되셔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정리하시면 되겠고요. 뭐든지 하면 다 늘어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공사가 타망하다 보니까 자꾸 공부하다가 힘들거나 조금 어려워 보이면은 그거는 버리려고 그러고 간단한 것만 우리가 정리하려고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그게 더 힘들게 하는 경우죠. 그래서 하나씩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하셔야 되겠고 그렇다고 너무 취약한 파트를 길게 가져가시면 안 돼요. 그렇다고 해서 내용이 너무 어려워요. 이거를 이해하는데 다른 걸 못하겠어요. 그럼 과감하게 버리고 다른 것부터 정리하는 것도 방법이죠.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115페이지에 보면 입지 및 공간 구조론이라고 되어 있죠. 여기 파트서부터는 지대론, 도시공간 구조이론 그 다음에 입지론에 대해서 출제가 돼요. 그런데 근래는 입지 및 공간 구조를 해서는요. 지대론이라는 것도 있고요. 도시공간 구조이론이라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입지론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예전에 이론이 나오면 따로따로 이렇게 나왔었는데 그 근래의 패턴을 이렇게 묶어서도 내요. 이렇게 묶어서도 나오기도 하고요. 이렇게 묶어서도 나오기도 하고 그러니까 기본 용어에 대한 거 누가 어떤 얘기를 했다. 누가 어떤 거를 강조했다. 이런 정보는 구별이 가능하셔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거기에 입지 및 공간 구조론에서 대표 유형 문제가 주어져 있죠. 지대이론을 설명한 것 중에서 옳지 않은 것. 그래서 일단은 리카도의 차액지대, 튀넨의 위치지대, 마르크스의 절대지대, 마샬의 준지대, 알론수의 입찰지대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는 기본 성격은 알아두셔야 되죠. 그래서 1번에 보시면 리카도에 따르면 밀 가격이 비싸지면 밀을 생산하는 토지의 지대도 높아진다고 되어 있죠. 맞는 표현이죠. 리카도는 생산물 가격이 상승하면 이 지대의 또 다른 표현을 우리가 임대료라고도 얘기를 했죠. 그래서 얘가 높아지고요. 생산물 가격이 하락하면 지대가 이렇게 낮아진다는 주장을 펼친 사람이죠. 그 다음에 경제적 지대라는 것은요. 토지 뿐만 아니라 공급량이 제한된 노동기계 설비든 모든 종류의 시장에서 나타날 수 있다. 맞는 표현이죠. 이 경제 지대에 대한 논리는요. 지대에 대한 개념을 조금 더 확대시켰다고 보시면 돼요. 고전학파 경제학자들은요. 지대라는 개념은 자연물인 토지에서만 성립하는 개념이라고 했는데 신고전학파들에 의해서는요. 지대의 개념을 조금 더 확대시켜서 자연물인 토지 뿐만 아니라 우리 인간에 의해서 만들어진 생산물에 의해서도 단기적으로는 공급이 제한될 수 있고 그래서 그러한 생산 요소에 대한 대가에서도 지대에 대한 개념은 나타날 수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경우죠. 그리고 4번에 나와 있는 마샬의 준지대 있죠. 준지대라는 것은 말 그대로 우리 인간에서 만들어진 기계 설비들에서 나타나는 일시적인 이유를 얘기하죠. 그러니까 장기에는 소멸돼서 존재하지 않는다는 게 포인트라고 했고요. 튜넨의 입지이론에 따르면 시장과의 거리가 가까운 곳일수록 집약적인 농업이 이루어지죠. 그러니까 운송비의 절약분이 지대라는 거죠. 그런데 시장이 가깝게 되면 운송비가 절약이 되죠. 그럼 상대적으로 지대가 비싸지죠. 결국은 지대가 비싼 땅에서는 비싼 작물을 심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넓은 면적을 사용하지 않고 좁은 면적에서도 높은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농업이 행해져야 된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여기서 옳지 않은 건 3번이죠. 생산 요소가 받는 보수 중에서 경제적 지대가 차지하는 비중은요. 수요가 일정할 때 공급 곡선이 비탄력적일수록 커진다는 얘기죠. 그렇죠? 비탄력적이라는 얘기는요. 상대적으로 공급이 제한적이라는 얘기죠. 간단하게 말씀을 드려서 시장에 보면 의사나 변호사나 이런 양반들이 일반 직장인 근로자들에 비해서는 높은 보수를 받게 되겠죠. 높은 보수를 받는 이유는 공급이 부족하죠. 상대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의사 면허하고 변호사 면허를 갖고 움직이는 사람들은 일반 근로자들에 비해서는 훨씬 숫자가 적죠. 그러니까 공급이 제한적일수록 높은 보수를 받게 된다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답이 3번이 된다는 거. 그래서 거기 전통적인 지대론 글에서 리카도의 차액지대. 그래서 지대가 발생하는 원인에 대해서. 튀넨의 위치지대, 마르크스의 절대지대, 알론스의 입찰지대, 그 다음에 마샬의 준지대.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정리가 되셔야 되는 거죠. 지금 이 문제도요. 파르토의 경제지대 이런 쪽을 보시게 되면 그러면 여러분들이 쉽게 답을 찾을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대표이용 문제 밑에 가면 기본 핵심이론이 정리가 돼 있으니까 그런 것도 한 번은 읽어보시면서 그 단원을 풀어나갈 때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는 얘기죠. 그리고 내가 그 정도는 최소한 정리가 돼 있는지도 또 점검은 해보셔야겠죠. 그 다음에 이제 119페이지가 있어서 문제 1번을 보시게 되면 지대이론에 관한 설명. 옳은 걸 물어봤어요. 차액지대는 위치를 중시하고 비옥도하고는 무관하다면 틀리죠. 차액지대에서 지대 발생 원인을 얘기하는 것은 비옥도의 차이. 그 다음에 수학체감 현상. 이런 걸로 설명할 수가 있죠. 위치를 중시하는 것은 튀넨의 논리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준지대는 토지 사용에 있어서 지대의 성질에 준하는 잉여라고 하는 것은 맞아요. 거기까지. 근데 영구적 성격을 갖고 있다면 틀리죠. 단기에만 존재한다. 이런 얘기죠. 4번에 보면 경제지대는 어떤 생산 요소가 다른 용도로 전용되지 않고 현재 용도에 그대로 사용되도록 하는 것은 경제지대가 아니라 전용 수입이죠. 그죠? 가령 예들어서 현직 변호사가 구급 공무원 시험을 응시했다. 그럼 그 양반이 공무원 시험에 응시했다는 얘기는 변호사로서의 업무를 수행해서 최소한의 생계주의가 안 됐을 때는 전업을 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현재의 직업을 유지하기 위해서 현재의 토지용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받아야 될 최소한의 보수가 전용 수입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5번에 보시면 토지 소유자의 노력과 희생 없이 사회 전체의 노력에서 창출된 지대 있죠. 그걸 우리는 공공지대라고 그러죠. 입찰지대가 아니라 그래서 답은 3번이죠. 마르크스가 얘기하는 절대지대라는 것은요. 토지의 소유에서 비롯이 되는 거죠. 토지를 소유하고 있다는 얘기는 그 위치를 독점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누구든지 그 토지를 사용하려고 하면 사용에 대한 대가를 지분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게 절대지대의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답은 3번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2번에 보시면 지대론에 관한 내용 중에서 올바른 것을 모두 고르라고 되어 있어요. 자, 기억을 보면 고전학파는 지대를 다른 생산요소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고 남는 잉여로 간주했다니까 맞는 표현이죠. 우리가 소득을 할 때 크게 나누면 노력소득이라는 게 있고 불로소득이 있어요. 노력소득이라는 것은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해야지만 우리가 대가를 얻어가는 것은 노력소득이에요. 그런데 이 토지에서 발생하는 지대는 토지 소유자가 어떤 노력을 해서 얻어지는 게 아니라 자연물인 토지를 소유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사용료를 가지고 갈 수 있다는 얘기죠. 그렇죠. 일종의 불로소득이다. 그걸 잉여로 간주한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이제 튀네는 지대의 발생 원인으로 비옥한 토지의 희소성과 수학체감 현상을 설명했다고 했으니까 틀렸다는 얘기죠. 그거는 튀넨이 아니라 리카도가 주장하는 경우죠. 그 다음에 디그스의 리카도는 한계제도 토지 소유자의 요구로 지대가 발생한다 그랬을 때 틀린 거죠. 그걸 주장한 사람이 마르크스의 절대지대가 되겠죠. 마르크스는 지대의 결정이 토지의 위치에 따라 달라지는 위치지대 나오면 역시 틀넨의 논리죠. 마지막에 튀넨의 고립국이론은 알로운서의 입찰지대로는 확장 발전시킨 것이다. 그랬으니까 틀린 거죠. 튀넨의 이론에 영향을 받은 게 알로운서죠. 이게 알로운서의 입찰지대이론은 튀넨의 고립국이론에 영향을 받은 것이죠. 그래서 맞는 것은 기억 하나밖에 없죠. 1번. 그래서 이 문제처럼 누가 어떤 것을 강조했고 주장했느냐를 구별하는 게 일단 필요한 거죠. 그걸 내가 정리가 돼 있는지를 확인을 해보세요. 자, 그 다음에 이제 3번에 보시면 다음 리카도의 차익지대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거를 모두 고른 거 이렇게 물어봤죠. 그래서 기억에 보시면 지대 발생의 원인으로 비옥한 토지의 부족과 수확체감 현상을 설명한 것은 그게 바로 리카도의 차익지대론에서 주장하는 지대 발생 원인이 되겠죠. 그리고 조방적 한계 토지에는 지대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무지대 토지라고 그러죠. 그래서 거기를 무지대 토지라고도 얘기를 하고요. 여기를 최열등지, 여기를 한계지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여기에는 지대가 성립하지 않는다라고 주장하죠. 자, 토지 소유자는 토지 소유라는 독점적 지위를 이용해서 최열등지에서도 지대를 요구한다면 이건 리카도의 주장이 아니라 이거는 마르크세의 주장이죠. 리카도의 논리에서는 한계지에서는 지대가 성립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하기 때문에요. 그리고 이제 지대는 잉여이기 때문에 자, 토지 생산물 가격이 높아지면 지대가 높아지고 생산물 가격이 낮아지면 지대도 낮아진다는 건 맞는 편이죠. 리카도가 대표적인 고전학파 경제하기 때문에 지대를 잉여로 보죠. 잉여이자 불로소득으로.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맞는 것 하면은 기역, 니은, 리을 세 가지가 되겠죠. 그래서 답은 4번. 이렇게 우리가 체킹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이제 뒤로 넘어가시면 4번에 다음에서 설명하는 지대 1호는 이렇게 물어본 거죠. 이렇게 박스 형태로 나온 거는요. 리카도의 차익 지대만 두 번 나왔어요. 그리고 마르크세에 대한 논리가 거기에 보시면 자본주의하에서 토지의 사유화로 지대가 발생하고요. 비옥도나 생산력에 관계없이 토지를 소유하고 있다는 독점적인 지위 때문에 지대가 성립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가장 결정적인 거는 한계제에서도 토지 소유자의 요구로 지대가 발생한다. 그래서 이거는 답이 4번에 마르크세의 절대지대를 나타낸다는 거. 그래서 누가 어떤 거를 가장 강조했느냐라는 정도는 구별할 수 있어야겠죠. 그 다음에 이제 5번 문제를 보시면 지대, 경제적 지대, 준지대를 설명한 것 중에서 옳지 않은 거. 리카도에 따르면 쌀값이 비싸지면 쌀을 생산하는 토지의 지대도 높아지죠. 경제의 지대라는 것은 토지 뿐만 아니라 공급량이 제한된 노동, 기계, 설비 등 모든 종류의 시장에서 나타날 수 있고요. 마셀의 준지대는 장기에 소멸돼서 존재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래서 준지대라는 것은 일시적으로 토지의 성격을 가지는 기계, 기구 등의 생산 요소에 대한 대가죠. 그래서 여기서는 잘못된 표현이 3번이 되겠죠. 거기 보시면 생산 요소가 받는 보수 중에 경제적 지대가 차지하는 비중은 공급 곡선이 탄력적일수록 커지는 게 아니라 비탄력적일수록 커진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원래는 균형 상태를 이렇게 놓고 보게 되면요. 생산자의 총 수입 있죠. 이거는 전용 수입하고 경제 지대에 이렇게 합으로 돼 있죠. 그런데 공급이 만약에 비탄력적이라는 얘기는 기울기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올라가겠죠. 기울기가 가파르게. 그러면 전체 수입 중에서 경제 지대가 차지하는 비중이 커지고요. 전용 수입이 차지하는 비중이 작아지죠. 그러니까 공급이 비탄력적일수록 경제 지대가 차지하는 비중이 더 커진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구별을 하시면 되겠고요. 6번에 보면 알론소의 입찰 지대 이론에 대해서 물어봤죠. 1번 지문에 나오지만 튀넨의 고립국 이론을 도시 공간에 적용해서 확장 발전시킨 이론이에요. 맞는 편이죠. 그래서 2번에 보시게 되면요. 재화의 운송비는 도심으로부터 멀어질수록 증가하고 재화의 평균 생산비용은 동일하다고 가정하잖아요. 튀넨의 고립국 이론에서는 고립국 안에서의 모든 토지의 비옥도는 같다고 보는 거예요. 그리고 왜 지대의 차이가 발생하냐면 시장으로부터의 거리에 따라 수송비의 차이가 발생한다고 보는 거죠. 그리고 4번에 보면 도심지역에 이용 가능한 토지는 외곽지역에서 한정돼 있죠. 접근성이 좋은 것은. 그래서 토지 이용자들 사이에서 경쟁이 치열해질 수 있다는 얘기죠. 외곽으로 주거를 이전했을 때 교통비의 부담이 너무 커서 도시민이 거주하는 한계지점이 도시의 주거 한계점이라고도 볼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서 틀린 것은 3번이 되겠죠. 거기 보시면 지대는 기업주의 정상이윤과 투입 생산비를 지불하고 남는 인형, 일종의 초과이윤이죠. 그래서 토지 이용자에게는 최소 지불 용역이 아니라 최대 토지 사용자가 지불할 수 있는 최고 가격이다 이런 얘기죠. 이상은 지불할 수 없다. 그렇죠? 그런데 최소 지불 용역이다 그랬으니까 틀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러면 뒤에 가면 입찰 지대론에 대한 그림이 나와 있죠. 7번에 보시면. 그래서 이렇게 그림이 그려져 있고요. 여기가 중심지가 됐었을 때 여기가 지대가 되고요. 거리가 되겠죠. 그러니까 중심지에 갈수록 지대가 비싸지죠. 그러니까 지대 지불 곡선의 기울기가 도심으로 가면 급해지고요. 외곽으로 나갈수록 지대 곡선의 기울기가 완만해진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래서 A라는 산업은요. B라든가 또는 C 산업에 비해서는 여기가 지대가 비싸니까 토지용이 집약적으로 이용이 되겠죠. 그러니까 단위 거리를 이용할 때 한계 운송비가 더 비싸게 드는 것은 도심일수록 교통이 혼잡해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는 토지 사용량이 작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 도시의 모양은 동심원적 형태를 이룬다는 것은요. 이렇게 돌리면 링이 나오죠. 이렇게. 그렇죠? 그 다음에 B 산업은 C 산업에 비해서 생산성이 높은 편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A가 상업지역이라고 하면 B가 주거지역, 그 다음에 C는 농업지역. 그러니까 알론서는 토지용이 도심으로부터 이런 형태로 펼쳐진다고 주장을 한 거죠. 그럴 때 입찰지대란 토지용자의 최소 지불용이라는 게 틀린 거죠. 조금 아까 얘기했지만 최대 지불용역이다. 이렇게 구별을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7번에서는 답이 5번. 그 다음에 8번에 보시면 마샬의 준지대율이 나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마샬의 지대율이라는 것은요. 2번에 보시면 생산을 위해서 사람이 만든 기계나 기구들로부터 발생한 소득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마샬은 지대라는 것이 순수지대라는 게 있고요. 준지대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거는 토지와 같은 자연물에서 발생하는 거고요. 준지대라는 것은 우리 인간에서 만들어진 생산물에 의해서 발생하는 것을 우리가 준지대라고 얘기하는 경우죠. 그래서 토지에 대한 계량공산에서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일시적인 소득이다. 이런 얘기죠. 그런데 여기서 틀린 것은 5번이 되겠죠. 준지대는 토지 외에 고정 생산 요소에 계속되는 소득으로 다른 조건이 일정하다면 영구적인 성격을 갖고 있다. 그래서 틀렸다는 얘기죠. 그래서 답이 5번 이렇게 되겠죠. 9번에 가게 되면 생산 요소의 대체성과 도시지대를 물어봤죠. 우리가 이렇게 보겠죠. 도심이죠. 자본이고 그 다음에 토지라고 했을 때. 도심 지역은 토지 가격이 비싸니까 자본과 토지를 결합할 때 토지의 사용량을 적게 가져가고요. 자본에 대한 투입을 크게 가져가겠죠. 그런데 외곽을 나가게 되면 토지 가격이 싸니까 토지 사용량이 늘어나고 자본의 투입 비율이 작아지겠죠. 그럴 때 자본과 토지의 관계를 나타내는 등량 곡선의 기울기를 놓고 따져봤을 때. 그래서 도심 지역은 토지에 대한 자본의 결합 비율이 크다는 얘기는 토지를 자본으로 대체해서 쓴다. 즉 토지용이 집약화되면서 건물이 고층화된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거기 2번에 보시면 도심 지역에 입지하는 활동들은 대체로 토지에 대한 자본의 대체성이 작은 것들이다. 그래서 틀렸다는 얘기죠. 큰 것들. 그래서 거기 5번에 보시면 도심 지역의 건물이 고층화된다는 것은 토지에 대한 자본의 결합 비율이 높아진다. 그는 토지에 대한 자본의 대체성이 크다. 이 논리하고 같다라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지대론에 관한 것들을 우리가 다루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런데 10번 문제에서부터 등장하는 게 도시공간구조이론인데요. 여기는 이제 우리가 버제스의 동심원이론, 호이트의 선형이론, 그 다음에 하이리스하고 울만의 다 핵심이론이 있어요. 그런데 10번 문제처럼 지대론과 도시공간구조이론을 묶어서 낼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연결해서 정리하는 것도 필요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음 시간에는 도시공간구조이론, 입지론, 여기를 중심으로 해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